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장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저는 성동구 마장동 미성빌라에 네 아 그게 1가구 2주택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 매매 시점이 언제쯤 가는 게 좋은지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우선 이 세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동구 마장동에 미성빌라 말씀 주셨는데 1가구 지금 2주택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님 조언 구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얘는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셔도 돼요.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님 거 보면은 얘는 미성빌라잖아요. 소위 말해서 옛날에 연립이라는 거하고 같은 형태예요. 네. 그러면 이런 연립은 이제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려면은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주민들 동의가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처럼 이런 정도의 규모는 아파트로 들어와서 짓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네. 전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 작은 것이기 때문에 큰 회사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걸 꿈꿀 거예요. 여기다가 아파트 멋있게 지어서 우리가 말해서 그 들어가 살면서 이익도 남기고 이런 걸 지금 상상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와서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 회사가 없어요. 네. 이게 서울시내 이런 게 많아요. 네. 연립인데 오래돼서 30년 40년이 됐는데 짓고 싶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네. 그런데서 들어와서 질려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서는 지금처럼 요렇게 할 때 작은 아예 투룸이나 이런 작은 주택으로 네. 빨리 지어가지고 팔고 그걸로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그 다음에. 대표님. 저기 잠깐만요. 네. 대표님. 네. 아 저기 통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시세만 맞다면은 저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